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우선 셧다운 우려가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주당과 공화당, 작게는 공화당 지도부와 공화당 강경파의 싸움이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강경파 의원들의 10여 명이 무조건 미국의 내년도 예산의 재량 지출을 더 깎으라고 주장을 하면서 파행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죠. 강경파 의원들은 셧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면서 전혀 공화당 지도부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의 전체 의석수는 435석입니다. 공석 한 석을 제외하고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2석으로 구성돼 있죠. 공화당에서 만약 이탈표가 4표 이상 나온다고 한다면 바반에 몸이 쳐서 어떤 법안이라도 하원에서 통과시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메카시의 하원의장은 10여 명의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을 수는 적지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원래 예산법안은 옴니법스법이라고 해서 12개의 세출법안을 한꺼번에 의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씩 법이 바뀌어서 하나씩 건건히 통과시키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메카시의장은 중요한 4개의 지출법안이라도 우선 통과시키는 쪽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예산안, 다음 달까지 쓸 수 있는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시작을 잡았습니다. 다만 현재 데드라인까지는 시간이 앞으로 4일, 10월 1일부터 새로운 해외의 연도가 시작하기 때문에 영업일 기준으로는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4개 지출법안만 합의돼도 셧다운은 그래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일부 예산이라도 투입이 돼서 그 타격은 적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1번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요. 2번 시나리오는 다음 달 말까지만 쓰는 임시예산안을 편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킨 뒤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투표를 붙이려 하고 있는데요. 이때 하원에서도 공화당 주류와 민주당 일부의 표가 합쳐지면 과반을 넘어서, 즉 강경파가 없어도 과반을 넘어서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화당 강경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메카시의 의장을 끌어내리려 할 겁니다. 올해 초 메카시 의장이 의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15번의 투표를 걸쳐서 당내 강경파의 표를 얻기 위해서 단 한 명의 의원만 요구하더라도 하원의장의 수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했죠. 이 폭풍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임시예산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려면 공화당 강경파와 상원 민주당을 동시에 설득시켜야 하는 숙제를 여전히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셧다운 리스크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투자자들이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 체크해야 될 일정들도 같이 정리해 주시죠. 셧다운 외에도 여러 리스크와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우선 연준이 고금리 시대의 장기화를 선언한 뒤에 채권금리가 요동치고 있죠. 이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오늘도 10년 이상 장기 채권금리는 올라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는 오늘도 1% 이상 빠졌죠. 그 다음은 전미자동차 노조의 파업입니다. 노조가 여러 요구를 하면서 임금 인상도 많이 요구를 하면서 사측까지 계속 부닥치고 있죠. 전미자동차 노조는 약 일주일 만에 20개 주에 걸쳐있는 GM 스텔란티스의 38개 부품 공급센터로 파업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미시간을 방문했죠.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피켓 라인에 서서 전미자동차 노조와 뜻을 같이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내일 미시간에 갑니다. 공화당 후보 토론회가 열리는데 그때도 불참하고 바로 미시간에 가서 미시간이 곧 격전지이고 경합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준은 9월 FMC에서 연내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것을 시사했는데요. 닐카시카리 미니에폴리스 연방은행 총재는 오늘 홈페이지에 올린 소환을 통해서 앞으로 금리를 두 번 더 올릴 확률이 40%가 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과연 셧다운의 자동차 파업 같은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연준이 과연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을까요? 이런 불확실성이 긴축 장기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언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는 28일 미국 시간으로 58일 온라인 타운홀 미팅이 있는데요. 여기서 파월 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닐카시카리 미니에폴리스 연인총재, 미셸 보면 연준이사,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인총재 등도 공개석상에 서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무엇보다 금리 움직임이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가 그리고 또 고금리가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급등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파업과 셧다운 등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를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